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마음과 더불어서 말이죠 자 그럼 그 깨알 보탬이 될 만한 네 될 법한 오늘의 생생태국어 르렁라우티삼 르렁라우티삼 하면 세 번째 에피소드라는 의미고요 그 주제는 바로 선을 보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 회화에 등장하는 상황은 선을 보고 나서 선을 보고 온 친구한테 선을 보고 어땠는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잘 들어보시면서 선을 보다 선 보다라는 표현이 내용이 언제쯤 나오는지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회화문을 들어보러 갈까요? 네 들어보실게요 이라는 A씨의 질문과 이라는 B씨의 대답이었고요 A씨가 질문한 상황이니까 B씨가 선을 보고 온 사람이겠네요 네 이번에는 전체 회화문을 조금 느린 속도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스크립트 보시면서 다들 청취자분들 잘 들어보셨죠 들어봤으니까 이제 내용을 또 살펴봐야겠죠 A씨의 질문이네요 A씨의 질문이네요 라고 하면 지난 토요일이 되겠네요 자 다음 단어 미 네 미 드디어 나왔네요 우선 뜻을 먼저 알려드리면 가지다 가지고 있다 즉 영어의 해부에 해당하는 그 있다의 의미인데요 청취자분들 혹시 데이 원 네 첫 번째 에피소드 방해 콕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? 더 깹도와 유대 나이반 독완러 예서 유 그때 그 유 하면 존재하다 살다의 의미가 있는 있다 였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미 요 녀석은 가지고 있다 있다라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이 미 가 동사로 있다니까 뭐가 있는지 목적어가 다음에 나오겠죠 낫 낫 낫 하고 이렇게 삼성으로 짧게 발음해주시면 약속하다 또는 데이트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 그리고 도 도 라고 하면 보다 라는 동사죠 이어서 도와 도와 라고 평성으로 발음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 도와 요 녀석도 도와 요 녀석도 데이 원에 나왔던 단어 겟도와 할 때 그 도와 즉 몸이나 우리 신체 바디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낫 도 도와 낫 도 도와 라고 해서 직역을 해본다면 몸을 보는 약속을 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어색하죠 네 사실 낫 도 도와 라고 하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여가지고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 선을 보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 사우 티 레오 지난 토요일에 미 있었어요 낫 도 도와 선 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을 만들어주는 차이마이 차이마이 하면 의문사로 맞지 였죠 그래서 완사아웃이 레오 지난 토요일에 미 낫 미 낫 도 도와 차이마이 선이 있었지 맞지 즉 지난 토요일에 선 봤지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이어서 뺏냐가이 방 네 뺏는가이 방 해가지고 하나의 관용구로 익혀두시면 좋은 표현으로써 어땠어 어땠는데 라고 해석해 주시고 기억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B씨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네 당 난 에서 당이라고 평성으로 길게 장모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도로 또는 길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방면 또는 어떤 측 이라는 뜻도 있어서 뒤에 나오는 난 이라는 이 그 저 지시 형용사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가 같이 쓰여가지고요 그 쪽 이라고 당 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그 쪽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러 네 러 이렇게 일성으로 길게 러 라고 발음해 주시면 제가 아주 또 가끔 듣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잘생기다 또는 멋있다 라는 뜻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예쁠 때 하는 말은 이미 많이들 아시죠 네 쏘워이 쏘워이 라고 이렇게 사성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단어 보실게요 막 네 너무나도 잘 알죠 자주 나왔고요 많이 메오라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 러이 네 이 녀석도 문장 끝에 나오면 강조를 해주는 단어라고 또 자주 배웠었죠 그래서 당난 러 막 이라고 하면 그쪽은 러 막 정말 잘생겼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접속사가 나왔네요 떼 떼라고 이렇게 일성으로 또 길게 발음해 주시면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뭐 잘생겼지만 뭐뭐하다 라는 새로운 문장이 또 등장할 것 같네요 가오 가오 네 이렇게 가오 하면 3인칭 대명사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가오라는 단어도 우리가 의문사에서 배웠던 의문조사인 마이 그리고 여성의 1인칭 대명사였던 잔 아니면 띠 잔 할 때 그 잔처럼 태국어 글자 즉 성조법상으로 사성으로 가오 가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원칙이지만 회화에서는 삼성으로 가오 가오 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마이 그리고 짓띠 잔 잔 요것도 이렇게 삼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회화에서 말이죠 만약에 이 3인칭 대명사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여가지고 이 가오 앞에 평성 장모음으로 푸 푸 예 곰돌이 푸 있죠 푸 라는 단어를 붙이면 원칙대로 가오라고 사성으로 발음이 되고요 부가오 부가오 라고 발음이 되면 마운튼 네 즉 산이라는 뜻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단어 보실게요 네 마이 하면 아니다 부정에 와서 아니다 뭐가 아닐까요 첩 네 첩이라고 이성 장모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 있었구요 뭘 좋아하거나 누굴 좋아할까요 잔 네 잔 네 나를 그래서 네 가오 마이 첩 잔 가오메첩 잔 하면 하지만 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가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를 봤더니 문장이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복합 명사인데요 시아다이 시아다이 하면 우리가 뭐 네 계속해서 살펴보실게요 시아다이짱 에서 시아다이짱 시아 라고 이렇게 사성 장모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상하다 뭐 썩다 아니면 기계 따위가 뭐 고장나다 등등 여러 뜻이 있는 동음 다의어인데요 만약에 이 무관심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나이 나이 하고 같이 쓰여서 시아다이 시아다이 라고 하면 아쉽다 뭐 아깝다 정도의 그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쓰는 의미가 되구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나 심장이라는 뜻이 있는 짜이 네 짜이라고 이렇게 짧게 짜이 해주시면 마음이나 심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짜이 하고 시아가 같이 쓰여서 시아짜이 시아짜이 하면 마음이 상한 거니까 그렇죠 네 바로 슬프다 라는 단어인데요 시아다이 아쉽다 시아짜이 슬프다 기억해 주시구요 마지막 이 짱 예 짱 요 녀석은 수식사로서 뭐 굉장히 매우 라는 뜻이 있어서 시아다이짱 하면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라는 표현을 해주는 강조의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 짱 요 녀석은 조금 전에 우리가 러막에서 정말 잘생겼다 라는 표현에서 배웠던 막 보다는 회화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뭐 즐겁고 네 재미있는 세 번째 에피소드 런런라우티삼 선을 보다 낫 낫도 또와 라는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그 태국은 우기라서 아직 우기가 안 끝나서 우기라서 우기가 한창이라서 비가 거의 매일같이 내리는데요 혹시 그 태국 방콕에 거주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파전에 막걸리 맛있게 하는 즉 파전 맛있게 하고 막걸리 파는 식당이 있으면 같이 한사발 하고 싶네요 긴 시간 오늘도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 안녕